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끼어들었고 그 사이에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떠를 만들어서 거기에 화천대유 그리고 각각 컨소시엄들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지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7%의 지분으로 70%의 수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이라고 하는 고정된 수입을 갖고 나머지는 지분에 따라서 배분이 됐는데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던 곳은 우선주 보통주로 나누면서 은행들이 들어왔는데 이 은행들은 지분 투자를 할 수 없고 특히 건설업체에게는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 일정 이율의 수익률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여기에 참여했던 화천대유 그리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모든 수입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 설계를 한 사람이 핵심이다 하는 건데 이 설계를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본인이 지사 시절 때 국감장에 와서 본인이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앞에서도 기자회계들을 통해서 내가 설계를 했고 그리고 최종 결제를 시장이 했다 하는 점에서 이건 이재명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과거에 상남시장 시절이었던 2012년도에 본인이 제3부분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취지의 발언을 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설계를 본인이 그러니까 2012년도니까 지금부터 8년 9년 전에 지역 주민들과 대장동 주민들과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재명은 지금 이 설계도를 그대로 갖고 있었고 이후에 이 설계도에 따라서 김만배나 지금 뭐 정령학이나 나무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 사업의 혜택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의 설계는 이재명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제3부분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가능 이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남욱과 정령학 회계사 등은 2009년부터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남욱과 정령학 회계사는 2015년 천화동인 등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서 각각 1,007억 원 644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김만배는 1,2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겨레가 입수한 2012년 2월 3일 성남시 운중동 운중동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열린 성남시장 시민과 인사회 관련 자료를 보면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당시에 대장동에서 오신 분들 있지요. 전재산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에 대장동을 민간개발로 할 거냐 또는 공공개발을 할 거냐 민간개발을 할 거라고 믿고 돈을 투자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민간개발을 하도록 할 수 없는 상태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대장동 민간개발 투자자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술을 찾았어요.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제3법인을 만들면 공동투자 가능할 것 같아요. 지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을 찾았어요.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개발공사는 그때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제3법인을 만들면 공동투자 가능할 것 같아요. 제3법인을 만든다는 게 특수목적법인인 SPC. 성남의 떠를 만들어서 여기에 각각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가 2012년 그러니까 9년 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민들과 만나서 그대로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설계했다는 이야기가 딱 맞는 겁니다. 주민들은 지분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따라서 지분참여를 통한 공동투자는 민간개발사업자들이 지분을 갖고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부터 대장동 땅을 사들였던 부동산 개발업체 C7의 사업권을 능겨받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전면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남욱, 정영학 등과 함께 이재명이 이 개발안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 성남시에서 시민과의 대화라고 나와 있는 결제 칸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에 대화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대화록. 조금 더 확대해보면 2012년 2월 3일 16시부터 18시 운중동 주민센터 4층 회의실에서 열렸던 내용입니다. 성남시장이 제가 읽어드렸던 인사말 사회자가 사회를 보고 성남시장이 쭉 한 내용들이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금의 이 개발 방식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 본인이 구상을 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성남시의회 의장을 그 당시는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새누리당 출신인데 장정을 바꿔서 그래서 시의회 의장이 됐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시의회 의장은 나중에 하천대유의 부회장으로 갔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 시의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업자를 위해서 통과시켜주려고 나중에 그 업자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 돈에 팔려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이재명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업자들에게 이런 구시를 만들어주고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투자로 참여할 수 있는데 지분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말대로 민간업체인 전화동인 1호에서 7호와 그리고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특수목조법인 성남의 뜰에 각각 6%와 1%의 주식을 갖고 공동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민간업체라는 게 지역 주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여기가 참여한 사람들이 정영학,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민용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개입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화동인과 화천대위를 소유했던 민간투자자들은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 수익만 4,040억 원을 챙겼습니다. 1,000배의 아주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의 민간개발업자의 참여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개발업자의 참여는 불가피했다. 그는 민관합작을 하려면 일단 민간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한다. 민관개발을 하려면 마귀의 기술을 빌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개발을 했으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전혀 문제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공공개발을 하지 않고 민관개발을 한 것입니다. 최민섭 서울뱅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012년 초부터 민간업자가 지분을 갖고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벌써 9년 전에 이재명이 이런 설계를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남욱둥이 특수 목적 범위에 참여하는 방법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과도한 이득을 가져갔다.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의 설계가 맞고 이재명의 설계도로 과도한 이득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재명이 배임의 핵심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배임에 대한 수사를 지금부터 수사를 해야 되고 이미 김만배나 그리고 남욱 등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특수 배임에 대한 혐의를 지금 수사를 하면 바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이재명에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